두통이나 목, 어깨 결림이 있다면 평소 생활 습관 중에서도 수면 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요. 초기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서 경추베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구요. 지금은 어딜 가나 함께 하죠. 여행 갈 때도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기능성 베개의 핵심은 경추의 아치형 곡성 배열에 있어요. 저의 목 디스크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던 독일 120년 숙면 기술로 만들어진 포렌 경추베개를 소개할게요. 온가족이 포렌 경추베개를 사용주길 만큼 이제는 저의 애정살림템이기도 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4세대 포렌 경추베개를 소개합니다.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 있는 취급 안내문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4세대 포렌 경추베개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항균원단으로 업그레이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에서 개발된 구수의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신소재로 업그레이드되었어요. 글로벌 특허받은 포렌만의 장점인 다중밀도 기술은 그대로에요. 다중밀도 기술은 하나의 베개에서 두 가지의 밀도를 형성해서 목을 자연스러운 C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3세대와 4세대의 포렌 경추베개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4세대의 경추베개는 고밀도의 원단으로 더욱 짱짱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포렌은 전세계 400여개의 최고급 호텔의 침구를 만드는 곳인 오비비사에서 제작되었어요.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은 신생아도 사용 가능한 안심 제품이에요. 옆면은 통기성이 우수한 메시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앞서 설명한 특허받은 다중밀도 기술로 머리는 폭신하고 목은 탄탄하게 받쳐주죠. 두 가지의 밀도감이 있어 목이 보다 편안하게 느껴진답니다. 일반 베개와 경추베개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죠? 경추를 C자 아치 곡선을 만들어주어야 수면 중 자연스럽게 거북목을 예방해준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포렌 코어필로우에요. 코어필로우는 성인 베개와 비교하면 약 25cm가량 길게 만들어졌는데요. 탄탄한 쪽은 허리와 골반을 지지해주고 폭신한 쪽은 팔과 다리를 지지해주죠. 코어필로우는 기존의 베개를 아주 높게 사용하셨거나 체격이 있는 남성분들의 일반 베개를 사용해도 좋아요. 또한 길이가 길어서 수면 중 몸부림이나 뒤척임이 잦은 분들이 사용하셔도 아주 좋답니다. 코어필로우는 허리와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베개 커버도 아주 품질 좋은 원단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세 가지 커버 색상이 있습니다. 열이 많은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수면을 위해 쿨다운 키즈 경추베개가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키즈용은 성인 베개와 길이나 폭, 높이가 모두 작은 사이즈랍니다. 기존 원단에 비해 열 효율 기능이 2배 이상 향상되었고요. 또한 원단 강도도 더욱 높여 잦은 세탁에도 회짐 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키즈용은 기본 경추베개와 쿨다운 경추베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추와 수면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베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색이 정말 예쁘죠? 키즈 베개 커버는 총 5가지 컬러로 EQ를 자극하는 파스텔 컬러로 제작되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의 고물도 원단이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수면 중 자극이 없도록 호텔식 자루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의 경추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베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성인용 베개 커버는 순면과 광목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커버는 광목 베개 커버의 내추럴 컬러와 화이트 컬러입니다. 기본 수면 커버는 크림 화이트, 코발트 블루, 딥 그레이, 포레스트 그린, 블루까지 총 5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한 베개 커버가 또 새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커버는 수면 중에 피부 보습을 유지해주는 콜라겐 베개 커버라고 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실크처럼 부드러운데요. 특허받은 피시 콜라겐 섬유라고 합니다. 포렌 콜라겐 원단은 원사 표면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잠자는 동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죠.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자외선 차단, 보습,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이 있는 베개 커버입니다. 역시 수십 가지의 특허를 가진 포렌의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포렌 경추 베개를 사용하기 전 높은 베개를 쓰면서 수면 중에도 경추와 척추에 무리가 있었겠다 싶었어요. 약보다 중요한 건 좋은 수면 자세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잠을 잘 자는 거라 생각해요. 머리는 보다 편안하게, 목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포렌 경추 베개. 포렌 경추 베개를 사용한 후로 목과 어깨 결림이 싹 사라져 삶의 질이 향상된 기분이랍니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핸디 타워를 증정하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모든 제품은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 상태로 발성됩니다. 포렌 경추 베개의 공구 기간은 7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참고 바랍니다.